얼마 전에 아는 동생 때문에 알게 된 또 여기 대만 친구가 한 명 있어 대화했지 안되는 번역기 돌려가면서 여기 대만 분인데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래? 이래가지고 어! 해서 왔지 뭐 그래서 지금 우버 타고 주소 찍고 왔는데 이 친구는 안 오네 지금 설마 낚시한 건가? 나 여기 와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냐? 얘들아 두렵다 대만 이름도 모르는 거리에서 지금 약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안 오고 있다 그 친구가 어 살짝 불안하다 나 지금 병신된 거 아니겠지? 자 얘들아 지금 드디어 대만 친구가 왔다 안 오는 줄 알고 지금 좆 빠지는 줄 알았는데 타이완 친구를 소개할게 루비 루비 마이 프렌드 큐티 큐티 귀여워 귀여워 마이 퍼스트 타이완 프렌드야 내 대만에 와서 처음 사귄 친구지 지인 때문에 알았는데 너 이름이 어디야? 루비 루비 타이완? 네 스크린? 스크린 우리의 나이를 밝힐 수 없어 세계에 어딜 가든 우리의 한국말 한국말 할 줄 알아 코리아 타이완 블랙퍼스트를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What you're better? 아 씨발 영어 존나붓해 굿? 딜리셔스? 어 딜리셔스 가보자고 먹어보자 레츠고 마이 루비랑 먹어보자 뉴 초이스 베스트 메뉴 내가 또 남자니까 사야지 내 돈 들고 왔어 500원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원 유씨 유튜브? 인 타이완? 아 릴리? 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 아 또 이렇게 먹던거 같이 먹어가지고 자 얘들아 음식이 나왔어 자 얘들아 음식이 나왔어 누들 앤 푸시야 자 그래서 맛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 오 큰거 먹는다 큰거 큰거 오오 야 먹방 잘해 I think you 오픈 유튜브 채널 잇 잇 잇 잇 채널 베리 굿 I think 잘 먹어 잇몸 네에스트 타임 컴 코리아 오케이 아이 가이드 올 코리아 베리 펀 어? 댄스 댄스 푸드 뭐? 잇 잇 잇 한국의 친구들 니하오 오오 오스 루비 오오오오오오오 타이완 걸프렌드 생길거 같애 커밍순 타이완 걸프렌드 하오디우 띵크 코리안보이 굿 굿 굿? 야 태만에서 먹혀 태만에서 먹혀 태만에서 먹히는 스타일이야 야 다 먹었다 야 자 나와봐 어? 다 먹어 다 먹어 클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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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거 태만에서 유럽파 먹히는 스타일이다 자 이제 밥을 먹고 우리는 어 카페 같은데 갈거야 카페 아니지 위고 웨어 위고 차지에 차지에라는 데 간대 차지에라는 데를 갑니다 어 애들아 택시타고 루비투게더 차바라는 데 왔어 차 바 차 바 차 바 what is 차 바 means? 차 바 차 차 티 티 자 여기 타이완 카페 같은데 왔어 노 카피 커피는 없대 아오 잘 오 나라 에ment 오 오 맨 이스가 너의 강한 이스이작 볼 수 있어 영어 영어로 된 메뉴가 있어 영어로 된 메뉴가 있어 오오 영어가 반갑다 여기서는 우리 뭐 번역기 굴려가면서 지금 저거 하고 있다 어 키위 땡큐스 나왔다 땡큐 뭐야 먹어봐 맛있어 프레쉬 프레쉬 건강해지는 느낌 이건 뭐야 티? 예 오레오 아 오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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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노 맛있네 여긴 티를 좋아해 타이만 사람들은 티를 확실히 좋아하네 오레오가 섞여있는 티를 자 오늘 이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인데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여기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만 분도 그래도 많이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랑 이제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길 기원하면서 루비 어 내 채널 중국어로 인사해 바이바이 인사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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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